이게, 이게, 이게 뽀뽀하는 소리가 나요? 뽀뽀하는 소리 아 내가 해본 거 같다 진짜 외국의 한국어... 한 마리다 아유 감자탕 한 파이잖아 소짜, 소짜 한 파이잖아 자, 끓고 아미 저희는 이 감자, 소짜 한 개를 다 벌가놨습니다 다 벌가놨어요 소짜 한 통 소짜 한 개를 아미 와아 하하하하하하 와아 저거? 하하하하하하 우와아 하하하하하하 우와아 살이 너무 많이 붙어있어 이거 봐 진짜 엄청 엄청 붙어있어 엄청 붙어있어 어? 뭐야? 미쳤는데 없는데요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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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? 이거지? 아 근데 진짜 부드럽다 내가 먹어보면 감자탕이... 야, 전진진 소스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, 지윤이 세라, 김대기 소스가 또 따라 나가고 있네요? 아, 진짜 맛있어 와, 진짜 맛있어 내가 그냥 되는거는 그런 야마를 좋아 중간에 두기뼈인데 아우... 이게 오빠 홈파이 감자탕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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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혼일이 선수 이게 뭡니까? 야 옆에서 야한 소리가 나요 뽀뽀하는 소리가 나요 뽀뽀하는 소리가 나요 뽀뽀하는 소리...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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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까